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감각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각동사란 무엇인가? 감각동사의 종류, 그리고 기본 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감각동사가 무엇인가요? 감각. 감각이 뭐예요? 우리 오감 알죠? 오감에는 뭐뭐가 있죠? C.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맛을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피부를 느끼는 거. 이렇게 오감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이 감각을 표현하는 동사를 감각동사라고 불러요. 예시를 볼게요. 제니 looks tired. 제니는 어떻게 보여요? 피곤해 보입니다. This feels soft. 어떤 느낌이나요? 이것은 soft,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The soup tastes good. 그 스프는 어떤 맛이나요? 좋은 맛이 납니다. 이렇게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감각동사이고요. 감각동사의 종류에는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 다섯 가지는 여러분이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Look, smell, sound, taste, feel. Look, smell, sound, taste, 그리고 feel. 자, look, 뭐뭐해 보인다. smell, 어떠한 냄새가 난다. sound, 어떻게 어떻게 들린다. taste, 너무한 맛이 난다. feel, 어떻게 하게 느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우리 예시를 보고 같이 하나씩 알아볼게요. You look happy today. 너는 어떻게 보여요? 너는 오늘 행복해 보인다. You look happy today. This egg smells bad. 이 달걀은 어떤 냄새가 나요? 고약한. 안 좋은 냄새가 난다. 달걀이 썩었나 봐요. That sounds romantic. 그건 어떻게 들려요? 엄청 낭만적으로 들립니다. The salad tastes great. 이 샐러드는 훌륭한 맛이네요. It feels strange.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이런 예시들 보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죠? 어떠어떠하게 어떻게 느껴진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기본 용법. 일단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볼게요. 감각통사는 형용사를 보호로 동반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헷갈리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감각통사 뒤에 형용사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수부정사에서 주적보호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요? 주적보호. 보호가 뭐예요? 네. 보호가 문장의 의미를 완전하게 하는 애들이 보호예요. 그러면 주어의 의미. 수시가 어떻대요? 이쁘게 보인대요. 수시에 대한 설명이죠.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래서 복충 설명이기 때문에 보호인데 보호에는 명사가 올 수 있지만 보호에는 형용사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수부정사 등등 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일단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걸 연주해 주시고 수시 looks pretty. 수시는 이쁘게 보입니다. 이렇게 감각통사 뒤에는 beautifully 동사가가 아니라 형용사가 온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이번 레슨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이번 레슨 잘 이해하신 겁니다. 예시 또 볼게요. her voice sounds beautiful. full. full이라고 멈춰서 형용사를 쓰셔야지 adjective. 형용사를 쓰셔야지 부사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헷갈려요. 왜? 해석을 하면 부사처럼 해석돼요. 잘 봐요. 아름답게, 뭐, 뭐, 하게 부사갔죠. beautifully. 그래서 직역을 하시지 마시고요. 아, 감각통사 뒤에는 형용사가 오는구나 라는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아름답게 들립니다. 해석은 부사처럼 될지 몰라도 형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her voice sounds beautiful 이렇게 해주시고요. the scarf feels softly, 부드럽게 부사처럼 해석되지만 실제로는 형용사가 온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the scarf, 스카프는 feels soft, 부드럽대요. 이렇게 형용사가 봐야겠죠? 어때요? 이번 건 진짜 금방 끝났죠? 네, 아까 이거 감각통사 뒤에 형용사가 온다. 그리고 어떠한 감각통사가 있는지 알아두시면 이번 레슨은 얻어 가실 거다. 얻어 가신 거예요.